갑작스럽지만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거든요. 디버깅 작업. 배를 만져주면 기분 좋아하거든요. 켈베로스네. 미리네는 뽀뽀하려다가 콧잔등을 물린 적도 있지만 해야겠네. 버그픽스. 테스트 대정. 바이올렛 온라인. 헬로 월드. 자, 시작하자 테스팅. 느려질 거야. 약간은. 일렉트릭. 수정할게. 데이터. 짜릿할까? 여기부터 클라이낙스야. 음악은 좋았다. 라는 느낌으로. 중요한 문제야. BGM은. 데이터. 리코딩. 중요한 문제야. BGM은. 리부팅. 넣은 적 없는데... 이런 코드... 좋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선생님을. 그러니까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문제예요. BGM.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남거든요. 음악만큼은. 그러니까 기억해주세요. 제가 만든 음악을.